사실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날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했습니다. 강 부위원장님 일단 날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북한으로서도 이번에 오물풍선을 또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. 사실 그런데 아직 보내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렇게 긴장 관계가 계속 올라가는 게 저는 과연 저희 대한민국에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도 지금 핵을 자발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미국으로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자체가 지금 한반도에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오히려 높이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런 조사를 보면 사실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조사를 봐도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행부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정부 차원이라든가 정치권에서 부추기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두고 칼날을 손잡이를 손에 드는 게 아니라 칼날을 손에 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긴장이 완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긴장을 고조시키면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정세적으로도 불안하다. 그리고 또 이것을 만약에 핵무장을 하잖아요. 그러면 이 플루토늄을 처리하는 것도 되게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게 많이 문제가 됐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여당에서도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아무래도 이런 긴장을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. 알겠습니다. 구장호 차단입니다. 북한이 오물풍선 외에 다른 도발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는데 다른 도발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?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대북 확성기를 설치해서 시험 방송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?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대남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서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풍선 외에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할 수도 있고 또 몇 해 전에 왔던 것처럼 무인기를 날려서 우리 군 당국의 어떤 감시 망을 좀 뚫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도발 징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에서는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주제는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.